헤르벨 금방 전화주지 크롬카드 보상에 저주 뜨면 먹을 거예요 하지만 난 이 전원 벌었다 연소 뭐야 왜 타타 강호하네 어림도 없지 난 게배로 갈거야 소돌 소돌 승승승 반 이케르 한케르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5힐 복수 6강령이네 유물을 나중에 주는 유물을 살까 유물을 나중에 주는 유물을 살까 헤헤헤 와즙 쇠물 아싸 쇠물 체력 진짜 딱 36이라 손해받네 4신 4신 파시 4신 포식스무준 캐틀벨트 둘 세번 봐야 발화임 아아 뭐야 보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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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지만 난 귀엽잖아 는 캐르델 빚었어 캐르야 그게 무슨 소리니 분노 플러스 유황 유황 화열이 다 먹자 아까 레드센즈 있었으면 D1 와 고통급구 진짜 고통님 고통님만 오면 고 고통오면 바로 떡상 고통대기방 선받자님 말로만 고통받으리라지 말고 고통좀 주세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화텀만 참자 33, 38 33, 38 한턴만 더 참자 한턴만 더 참자 간다아 오로록 꼬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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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꼬옥 니 짐 맛있네 꼬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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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аксим э 쌈 싸먹으면 더욱 맛있을 걸스 아 진짜 2박 2박 수준 진짜 역시 나갈거 같네 어 보기사 어 보기사 와 뭔데 이거 진짜 액트2는 전설이다 세불보쌈 세불보쌈 어허 한돌 어 어 잠깐만 아 그대로 그래도 한돌이 맞을거 같은데 와 상점 맛있는거 왜케 많냐 꼭 물음표에서 튀어나와서 맛있는거 앗 음료 꼴랑 힘 잡으러주는거 아 잘 못썼어 안쓸려고 했는데 포션 먹어야겠다 어차피 얘 잡고 나면 또 포션 줄 듯 안나오면 망함 두뇌 연사사신? 무적? 무적특 무적아님을 해야될거같은데 연사사신 근데 어차피 딜 넘칠거라 연사사신 까까아 뭐야 이거 모임 진짜 어둠이 대단하다 전투최면 가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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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 주드스력 육을 잃는다고? 쓰레기 게임인가? 개 먹은거 뱉어내는 개 먹은거 뱉어내는 참 싸신 너무 많이 때렸나? 덕 개꿀 아 진짜 어 거지같은 유물 아 그래도 바로 앞에 상자에 있다 대업장치? 과일주스? 기념물 기념품 쟤 왜 저렇게 쎄? 뭐랬쎄 내가 더 쎄 뽕 뽕 언젠가 종에서 나온 마트료에서 나온 삽에서 나온 작은 상자를 먹은 과로시를 보고싶다 근데 가능한가? 언젠가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? 게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언제 한 번쯤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도류 나와야 되는데 이 도류 포션? 뭐야 아카베코 아카베코 좋지 아카베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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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도박칩 담배 도박권하는 게임 슬더스 유해불건전 게임 빙픽아 빙픽아 아아 어둠에 포우면 내가 아냐 아 아니 근데 스순 좀 해도 돼 이겼으면 사난자는 순수화에 신경쓰지 않는다 어떻게도 깨기 때문이다 내가 가는 길이 순서다 흰 맥스 덱 얹혔는데 너무 쎄서 오버플로우 나면 좋겠다 49니까 한 턴 더 버틸 수 있지 빰 꺼어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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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값 사케틀벨 됐네 사케틀벨 됐네 사케틀벨 됐네 뭐야 어이 어이 저사람 좀 봐 작상 3스텍에 마트리오시카 1스텍인데 사막을 왔다고 오이 오이 마지카요 4스텍 5스텍 2스텍 3스텍 네 메시스야 네 신발 여기 있다 3스텍 1스텍 1스텍 2스텍 3스텍 2스텍 2스텍 3스텍 3스텍 4스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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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룰루룰룰룰 징끄없냐? 없네 징끄없냐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어서 작상특 3스택 마트루시카 득 1스택 억울한 점차 2막 보수 보상에서 나온 종에서 나온 마트루시카를 들었는데 3막에서 상자 한 번 밖에 못 보고 거기서 일쇄어 삽을 집은 다음 불에서 또 열쇠 먹고 사막 가서 삽질하니 상자가 나오는 거인 갓겜 그저 갓겜